해양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오염된 바다가 중국의 발해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발해만은 최근 계속하여 중국이 원전들을 증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제 7월 10일 일요일 저녁 7시 5분경에 중국 발해 해양 북위 38.64도 동경 120.65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다행히 이번 발해만 지진으로 인하여 근처 원전들의 별다른 이상 증후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중국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불안한 것은 중국 정부의 별표를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지진이 발생한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발해만에는 훅옌허 원대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훅옌허 원전은 중국 광핵그룹이 중국 동북지역에 최초로 건설한 원전으로 현재 6호기도 고온기능시험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해만의 원전이 폭발을 하게 되면 그 방사능 유출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에 영향을 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당연히 북한에도 위치상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또한 발해만 인근의 산동성에도 하이양 원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과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하이양 원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단지입니다. 하이양 원전 근처에는 양장 5호기, 타이산 1호기, 샘먼 2호기 등도 있으며 한국과 인접한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중국의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편소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선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는 방사선 오염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 태난원전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소풍을 타고 빠르면 3일 안에 방사선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장수성과 서울은 거리가 약 970km입니다. 중국의 산둥반도 동쪽 끝에 있는 스다오안 원전은 한국인천까지 직선 거리가 불과 330km입니다. 중국의 원전이 과거에는 중국의 중부지역, 중심지역인 수찬성에 있었으나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본 이후에 중국은 수찬성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샷댐의 붕괴 위험과 원전 폭발 시 중국 내륙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중국 정부가 수찬성의 원전을 전부 중국 동해안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한국과 지척거리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 하에서 올 2022년 1월 1일 이후 중국에서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이후 중국에서는 규모 3.0에서 3.9의 지진이 272회 규모 4.0에서 4.9의 지진이 81회 규모 5.0에서 5.9의 지진이 26회 규모 6.0에서 6.9의 지진이 7회로 3급 이상의 지진이 386회 발생했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최대 지진은 2022년 1월 8일 칭하이의 북주 문원현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입니다.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현재까지 올 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규모 6.0에서 6.9는 64회 규모 7.0에서 7.9는 2회 발생했으며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66회이며 규모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현재까지 2022년 올해 가장 큰 지진은 2022년 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중국의 지진은 횟수와 규모가 계속하여 높아지는 매우 안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